3인 3색 작전 타임의 두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MBN 골드 조기줌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은 다소 쉬어가는 느낌. 어제랑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쉬어야 사람도 회복을 하듯이 오늘 또 보내고 나면 저희가 다시 한 번의 반등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장이 보압 갔다가 올랐다 그러는데 사실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시장이. 그래서 주도가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이 급등락을 하면서 쉬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또 미국 장이 쉬는 거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러면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도 쉬고 2차 전주도 쉬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쉬어가는 상황. 주도주도 쉬고 있고 시장 자체도 숨을 좀 고르고 있는데 그래도 이 안에서 우리는 전략을 가지고 종목을 발굴해냅니다. 오늘 조기준 코치가 생각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그것부터 확인을 좀 해볼게요. 횡보하는 시장 속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흐름도 괜찮고 오전에는 로봇도 좋았고요. 그리고 또 정치 관련한 종목들이 여전히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지금 오늘 하이브도 올라가고 쉬웠던 종목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테마가 있는 게 아니고 로봇도 올랐다가 지금 조종 거치고 있고 장중에 플러스 났다가도 또 보면 보합가 있고 마이너스 나 있고 그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도 플러스 나고 있고 계속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들도 그렇고 매수매도가 어떻게 특별하게 어떤 한 종목에 몰리는 게 아니고 여러 종목을 샀다 팔았다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오늘 또 근거롭게 옵션, 위클리 옵션 만기기 때문에 이제 눈치보기 장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 속에도 중요한 실적이 나오거나 앞으로 성장성이 있거나 잠재력이 많은 기업들을 사서 매수하고 있다면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나 실적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성장성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종목을 오늘 준비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그럼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리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리뷰할 종목이 많다는 건 참 좋은 소식이 그만큼 많다라는 뜻이에요. 스마트레이더 시스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어제 저희에게 2차 목표가를 새롭게 제시해 주셨잖아요.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50%라는 멋진 승인을 보여줬는데 한 번 더 리뷰 도와주시죠. 이게 어제 기사가 나오면서 천만 주 거래되면서 보호의 수 물량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거의 100만 주가 소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상승과 더불어 조정이 거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어제 테슬라가 하락했던 이유가 법원에서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패소 판결을 약 불리하게 판결을 내리면서 테슬라가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카메라로는 불리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더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자율주행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텐데 문제는 오늘 빠지는 거는 어제에 8천 원 공모가에 있던 사람들이 기관들이 팔았기 때문에 기타 법인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고 어제 하고 내일까지 조정 거치면 다음 주에 또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제가 상향한 이유는 충분히 2만 원대 넘어갈 것 같아서 2만 4천 원, 5천 원까지도 홀딩 전략 한번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처음부터 재료가 나오기 전부터 유념해서 보자라는 종목이었는데 재료가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주가도 정말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2만 5천 원까지 우리는 계속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이직 랜드죠. 11월 16일에 매수하고 나서 18%의 수익을 보여줬어요. 오늘은 장중에 17%까지 급등을 좀 했더라고요. 이제 제가 5만 원 잡아드리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20% 종목을 추천을 잘 안 하는 편인데 4, 50% 이상을 하는데 20% 잡아드리는 거는 단기 대응하셔라. 이게 물량이 15일부터 조금 25만 주 정도 있고 또 한 달 물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TSMC의 공식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디자인 파트너가 있고 밸류체인 파트너가 있어요. 밸류체인은 글로벌하게 8회사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이직 랜드인데 그렇더라도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홀딩 전략보다는 장중 매매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기본적으로 15일 날 매물 확인하고 한 달짜리 매물 후에 아까 저가 매수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단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20% 정도 수익을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종목이었습니다. 에이징 랜드였고요. 마지막으로는 TEMC도 한번 볼까요? 17일에 저희가 매수하고 나서 약 9%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수한 이후에 지금 사거래 연속해서 계속 빨간불을 보여주더라고요. TEMC가 이제 하락을 컸고 소부자, 오늘 이제 반도체가 좀 빠지더라고요. 종목, 엔비디아가 하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오늘도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가 결국에는 국민연금이 10% 들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가 9% 들고 있는데 특수가스를 국산화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하고요. 네온가스를 국산화했고 이제 제논과 크립토라는 국산화 못한 회사들, 대부한 회사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도 괜찮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른 그런 특수가스 국산화와 더불어 소부장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아까 제논과 크립토가 국산화하고 또 리사이클도 특수가스 리사이클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현재 가치에서 4천억 정도는 매수하셔서 중장기적으로 단기 대응보다는 중기장기적으로 4만 원 이상, 5만 원까지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지 종목에 대해서 리뷰 도와드렸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은 무엇인지 열어보겠습니다. 실적도 기대되고 성장성 같이 갖춘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첫 번째 기준 종목은요. SAMG 엔터입니다. 10월 말에 저희가 한번 편입했던 이력이 있잖아요. 한국 안에서 다시 한번 담아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12월에 테마파크가 오픈을 하고 중요한 거는 최근에 중국에다가 메탈카드보 중국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4대 OTT, 3억 명 이상이 보는 데다가 론칭을 했고 그다음에 OTT뿐만 아니라 공중파에도 2억 명이 보는 36개 방송국이 있는 키즈 채널에다가 황금 시간대에다가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저번 달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매출이 나올 거고 그런 인기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기사가 나올 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OTT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1위고요. 최근에 300억 정도 유상증자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티니핑 인기 외에도 올해 연말에 과천과 판교와 그다음에 10개 이상의 물론 3곳 정도가 연말에 오픈을 할 겁니다. 테마파크가. 그러면 그런 이벤트도 있을 거고 캐치 티니핑 테마파크인 거죠? 캐치 티니핑도 있고 메탈카드보도 있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미니 특공대도 있고 그래서 그런 테마파크를 한꺼번에 오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애니메이션, 해외 매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거래한 데가 중국의 따띠그룹과 그다음에 소니픽처, 일본도 거래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동남아, 그다음에 미주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올해 연말 내년에 기대가 되고 있는 SAMG 엔터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에서 매수하셔서 목표가 3만 5천 원까지 잡고 가시고 손절가는 1만 8천 원 잡아드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종목 SAMG 엔터였습니다. 중국의 4대 OTT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국내 시장 안에서도 역시나 어느 정도 시청률이 나오는지 그리고 테마파크에 대한 기대감까지 앞으로 열려있다라는 부분 눈여겨 보였습니다. 목표 주가 3만 5천 원, 손절 라인 1만 8천 원 기억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확인했고요. 두 번째, 어떤 기업이 성장성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GIA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기억하면 될까요? 일단 최근에 바이오주중에 단기 급락했던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종군당 유한양행도 많이 하락했고 바닷건에서 올라가는데 여기가 기술 수출하면서 3만 원대에서 2만 원 초반 밑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후 과대 종목에서 그렇다고 해서 기술 수출했는데 단기 대응했던 기관들이 파자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의 수급에 꼬이면서 하락을 했는데 다시 재차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알레르기 치료 관련해서 301 관련해서 로브아티스 졸레어와 1대1 임상했는데 상업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LG 결합력이 졸레어보다 72배가 좋고요. 중화항체가 만들어지면서 두드러기 환자에 대해서도 임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토피 알레르기 관련해서 굉장히 확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가 항암 관련도 있는데 저는 알레르기 관련해서 더 기대감이 있고 또 그 기술 수출, 일본 수출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락했는데 충분히 앞으로 글로벌한 임상도 나올 거고 그래서 기술 수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3천억, 마루호사에다가 일본에다가 3천억대에다가 수출했다고 해서 금액이 적은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기술 수출, 일본 한 나라에 3천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시 반등 나오고 있고 이중융합단복질 관련해서 항암제 관련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와 머크랑 공동임상 중이거든요. 그래서 GI-101, GI-301, 그 외에 108, 308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 수출, 최근에 바이오 ETF에서도 굉장히 거의 3, 4위로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기관들 다시 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3만 원까지 잡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절가는 1만 6천 원 잡고 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이 어떤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알레르기라든가 항암 관련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장을 보면 제약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잘 가는 분위기예요. 오늘장 제약바이오의 상승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시장의 주도주 빈자리를 계속 채우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속성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바이오주들이 다 개별 이슈더라고요. 아까 보면 여러 가지 아미코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뉴스 나오고 올랐고 함께 끌고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의 시장은 제약이 쭉 올라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 개별 종목들이 기사가 있으면 그 한 종목씩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과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GI 이노베이션도 자기 자체적인 기술 수출과 더불어 자기 재료 수급에 의해서 몰리면 올라가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낙복과대 종목이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중요한 건 최근에 시장에 급등나게 했는데 전혀 움직임이 하락만 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면 저점 부근에서 좀 담아볼 수 있다. 낙복과대 종목이다라는 포인트를 알려주셨고요. GI 이노베이션 개별 재료 안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합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이었고요. 손절 나이는 1만 6천 원. 저희가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 중에는 두 종목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이번 주도 오늘 마무리하고 나면 내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살아 있을까요? 전략 한번 이번 주 마무리, 다음 주 전망까지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는 내일까지 미국 시장이 큰 영향이었고 대외 변수, 매크로 기능도 괜찮기 때문에 약간은 쉬어가는 구간에서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서도 아마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클 것 같고 문제는 이제 2차전지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그렇게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말까지 이제 뭐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슈는 뭐가 있냐면 이제 대주주 공매도 그 건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형주들의 상승 흐름이 한 번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개별 주 종목의 장세가 나올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 장기적으로 매수매도 해서 활발하게 매매 전략을 짧게 끊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한 어떤 조언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개별 종목 장세가 아직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기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장 마감하고 나서 또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방송 시간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오늘은 하루를 다 마무리하고 또 늦은 저녁 시간이라고 하죠. 9시 40분. 8시부터 9시까지 이제 상한가 방송을 끝나고 그 끝나면 9시 40분에 유튜브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최근에 핫한 종목들, 지하이노베이션 외에도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스마트 레이더도 50% 올랐는데 그 외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식 설명드릴 테니까 9시 4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조기준 코치와 함께 상한가부터 그냥 쭉 함께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쉽지만 3인 3색 작전 타임 조기준 코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